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볼스타즈를 해볼까요? 어제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버렸어요 이거 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왜 오후가 지나면 아무것도 안할까요? 약먹는 것도 지금 어제 안 먹고 자가지고 큰일났어요 약이야 뭐 오늘 좀 있다가 먹으면 되는데 하루 놓칠 수도 있고 그런거긴 한데 큰일났네 이게 왜이러지 어디 보자 일단 응? 이게 뭐야? 없는데 딜 하라는거죠? 일단 오늘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그대로 생활해야 되겠네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시간에 아무도 없을 수 있죠 6시도 안되는데 5시 반 조금 넘었는데 5시 32분? 매치 뭐 아무렇게나 시켜주는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사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네요 이거 내는 너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1 2 3 4 4 4 4 4 3 4 뭐에요 이거 ㅜㅜㅜ 애가 못해서 어려워 지금 뭐 맞췄는데 잘질 않아요? 와 이거는 너무했다 제가 불탄으로 한 것도 문젠데 달지도 않네요 그 와중에 못 맞춘서 데미지도 못한거 봐 이거는 좀 너무했다 아우 저는 진짜 저랑 안맞는 애들 하면 안돼요 너무 탁 티가 나 웃긴거는 예전에는 다 제대로 했단말고 왜 맞쥐? 정말 못한다 생각할정도로 못한다 좋았다 아 아 어이없네 아니 맞춤이라고 해봐라 좀 한달 못맞춤이 아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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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너무 못하는데요 심각하게 못하는데 아니 구식 제가 그냥 건지는 애인데 바로 수혈해 주죠 이거는 꼭 이어 하지만 지을 거예요 맞추지 못하니까 이거 보세요 맞추지 못해요 지금 이거는 데밀이가 근데 안 나온다 이거 제가 그게 났나 봐요 데밀이가 안 나오네요 이걸 못했잖아 데밀이가 안 나와서 더 큰 문제 아 근데 일단 못 맞추는 게 문제고 일단 첫 번째 모빙도 못하고 못 맞추고 이거 또 못 맞추고 안 되겠네 이거 진짜 뭐하는 거야 이거 나와 나와 아웃 진짜 속초지기한 애네 컴퓨터 아니에요 이거? 컴퓨터든지 컴퓨터만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편도 컴퓨터일 수 있어 지금 인이라고 그냥 종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주는데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나 어... 됐지 근데 질 뻔했죠 이게 진짜 감이 없어요 못하는 브롤러로 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게 근데 웃긴 건 보이시죠 다 20 넘는 거 옛날에는 다 했다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했는데 근데 어... 왜 못하지 지금 왜 못할까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많다 문제가 많아 아... 얘도 못하는 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그거 할 동안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와 대단하다 근데 일단 맞춰야 되는데 왜 못 맞추지 아니 우리는 우리 딴 딴 딴이는 왜 죽어야 한 방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그냥 애들 자체가 안 되는데 종이것도 잘 맞추 저걸 맞는다고? 형 끝났 아 걸렸냐 어떻게 그게? 야 너무했다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끝나는 판일 수가 없는데 이야 심각하네요 이거 너 어떻게 이렇게 졌지? 이렇게 질 수가 없는 판이었거든요 이게 반대였어야 되는 판이었거든요 무조건 저희가 100% 유리한 판이었는데 어... 그냥 주네요? 이것도 줄 것 같아요 딱 봐도 뭐 뭐 하니 도대체 뭐 하니 도대체 해야망 에이 뭐하세요 fields 힐 거면 힐하고 말 거면 마시고 아, 쪼꼬 왔는데 저, 저 탱크 하나를 못잡아야겠.. 아랫, 아, 빨리 와. 예, 아니. 아, 이제 못 가진 발. 예, 그냥 살살, 지금 уч Nathan, 아, 감사합니다. 제 거품이 되지 않으면.. 광주묵 질 뻔한 거 아시죠? 흐흐흑헣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헉 held up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...? 어거지로 이긴거에요 진짜 완전 억지로 이겼어 억지로 이럴 수가 없는데 이번엔 우리가 좀 유리한 매치 같긴 한데 제가 못해서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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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유리한 판이라고 아 우리가 진짜 말도 안되게 유리한 판인데 이걸 이렇게 준다고? 와 아 실력으로 질 수가 없는 판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실력이랑 상관이 없나? 아니 실력이랑 상관이 있던데 이게? 아 아니 티어가 다에요 이 게임은 보면 트로피랑 티어가 다더라구요 많이 한 만큼 잘하던데 이건 또 저희가 완전 불리하잖아요 아 아 아까 이기라고 준판 같은데 그걸 저버려가지고 지금 아니 왜 지냐니까? 아 이거 그냥 쟤 레벨이 낮아서? 설마 아 이렇게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너무 어거지로 하는데 게임 억지로 안 하면 못이겨요 게임을 진짜 억지로 그냥 무게 넣어가지고 그냥 이상하다 아무리 못하는 애로 해도 요정도가 아닐텐데 지금 제 티어가 20도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을 던져준다고 그러면 이게 바뀐거에요 히어로만 매칭시켜주는게 아니고 랭크까지 곁들여서 그런식으로 매칭을 해주려다보니까 여기 와이러 푹해나고 아 너무 무리다 장전 이... 다 뺏겼네 아 이걸 맞았다고? 무기했잖아! 중요한건.. 졌네요 잡아왔으면 끝난거 어어 하지만 저 팬이 먹었다네 아 이걸 못잡아? 공익수면 안되지 됐다 공익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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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쟤는 근접캠터가 먹으면 안되요 근접캠터가 먹어버리니까 자기 뭐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공익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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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네 정말 Islands 이기질 못하냐? 너무.. 제가 너무 못해요 일단 매칭도 이상하게 시켜지는 것 같고 거기에 저의 못한 제가 못하니까 일단 못하는 것 같고 쟤가 못해버리니까 이거 뭐해? 뭐해? 말? 왜? 이거 왜 이리로 넘어와요? 말이 안되는데? 1,2,1 5,4,3,2,1 1,4,1,1 잘 먹게 그걸 죽어? 또 할 거란 말을 얘기해 봐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오케 다행이야 아는 애는 오케 후후 제가 뭘 못하니까 우리 편을 더욱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8 이어 하나 하나밖에 없고 티어 13 밖에 안 돼요 이런데 이러는 거라니까 지금 13 13 밖에 안 되는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14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된 건가 실력 실력이 상향 평준화 그럴 수 있죠 저는 못하는 그대로인데 다른 분들은 계속 잘해지는 거죠 다가 그분들인가? 아니면 캐스토마 같은거지 20 공격이 상향이 이걸 말야? 저걸 맞는다고?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? 아니 제발 나와주실래요? 아니 제발요 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상한 분이시네 1도 안 해요 큰일 날뻔 잘못 눌렀거든요 한 번만 이기면 이 캐릭터랑 바이바이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바이바이 하고 싶은 심정인데 여기 쉽게 안 시켜줄 것 같긴 하죠 맞더라구? 얘는 피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 잠시만 잠시만 이거를 못돼 왜 아 힐 해주려고 오는구나 아 힐 고기 아! 어 나이스! 됐다! 됐다! 여보 특수 기술이거든 아냐아냐아냐 가지마 가지마 됐다! 와아 아! 저 특수 기술인지 특수 뭐인지 저것 때문에 이겼네요 저 부활하는 거 저분 아니었으면 이 기능은 꿈도 못 꿨 이거 하고 바다나 하나 떨어서 냉동실에 집어넣자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바나나들 더 물렁해지기 전에 떨어서 냉동실에 원래 금요일날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아아 왜 계속 게을러지지? 원래 게을르긴 한데 너무 게을러지 너무 게을러지 에이 원하는게 아아 아아 에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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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타겟 타겟 드랍 아니 쟤놀이라고 아오 아 쟤놀이라고 간 거였는데 다른 애를 노렸네 이걸 못 맞춰? 어 저 지금 한 개 없거든요 아아 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백방으로 해봤지만 어 저번에 일부러 일부러 마지막에 하신 것 같애 도우스 데미지를 제가 줬다 이거? 그럴 일은 없는데 이상하다 아까 처음에 맞아가지고 그런가 다운티야 또? 이게 큰 HP 많은 탱커 하나랑 데미지 딜러 원래 HP 적은 화력된 데미지 딜러 있음 좋거든요 제 체력으로 갈 거 같애 내가 체력이 제일 많을 수 있어 6000인가? 아닌가 보니 너무 많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